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 전라북도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의 개인과 법인 명단, 나이, 직업 등을 오늘 전라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. 체납자는 개인이 171명, 법인이 124명이며 최고 체납액은 개인 2억, 법인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